이 이쁜 꽃 속에 화난 분이 계십니다. 저기 썩나무 보이시죠? 눈 보이시죠? 아주 화가 났어요. 아유 입도 크시네. 코는 예쁘네. 노란색 코가 그죠? 아 여기 어디에요? 느리게 카페 슬롤리. 좋은 하루 됐어요. 여기 커피 콩빵 맛있어요. 10개 나오는 것 같은데. 느리게 걷다. 당신을 만나다. 워크 슬롤리. 미치. 천천히 걸으시라는 건데. 틱나탄 스님이나 걷기 명상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나는 느리게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우리 진이 오고. 진자 어디 있나? 진자 있는데 가보자. 잘 있나? 싹 뷰리버스. 난 참 아름답구나. 아름다워요. 아 나팔꽃. 나팔꽃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우주다 우주. 여기가 바로 글로리 명상터로구나. 여기 이제 뭐 땅콩인가 뭐 많이 있는데. 뭐야? 그냥 뭐 땅콩esti 쭉 으 Tsur